약 150m 앞, 자회전입니다. 장희야, 어디지? 네, 어디지? 뭐예요? 자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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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여기에,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브레이크를 떼봐요. 브레이크를 떼봐요. 떼봐요. 아니, 아니, 그렇지. 스탑, 다시. 스탑, 브레이크. 다시. 이게, 올라가니까 차가 뒤로 밀네요. 그죠? 브레이크를 다시 떼봐요. 그죠? 스탑. 자, 이거 안 밀리게 하는 방법. 왼발이죠, 왼발. 왼발이 보여요. 요걸 요만큼만 들어요. 됐어. 그 다음에 요걸 떼봐요. 앞으로 가죠. 다시 스탑. 한 번 더. 얘를 먼저 요만큼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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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지 말고. 너무 많아. 요만큼만. 천천히, 선생님. 브레이크 잡고.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선생님. 먼저 하지 말고, 자. 위, 왼발. 아니, 아니. 선생님 말. 선생님 말 들어요. 선생님 말. 왼발. 왼발. 요만큼만 들어요. 오케이. 이제 요거 떼. 그렇지. 스탑. 다시. 왼발 요만큼. 이제 요거 떼. 그렇지. 다시 스탑. 다시 왼발 요만큼. 이제 요거 떼. 으응. 밟아야. 발, 밟아야. 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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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선생님. 말 잘 듣고 해요. 빨리 하지 말고. 다시. 왼발. 요만큼만. 이 왼발을 이만큼 들면 안돼요 이만큼만 들어봐요 됐어 오케이 이거 떼 요로치 떼요 요거 떼 떼 다시 자 선생님 잘 말 들어요 자 요거 브레이크 따라했어요 브레이크 요거 브레이크 요거 클래치 오케이 자 보여요 보여요 이만클 떼 다시 다시 스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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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클 됐어 됐어 스탑 으 어 오케이 아야 들어 이거 아 너 너 너 선생님 말을 들어요 으 선생님 말 들어요 이거 떼라고 자 자 자 놔봐요 이리 놔봐요 놔봐요 이만큼 하고 떼 이걸 떼라고 오케이 음 자 이만큼 네 떼요 떼 떼 떼 떼 요만큼 들어 들어 이거 안 들으잖아 들으라고 오케이 스탑 스탑 다시 다시 이만큼 됐어요 떼 떼 그렇지 스탑 스탑 이거 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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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 너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선생님처럼 site에 알려 주잖아 ok 나 염카 음 으 아 아 오케이 다시 출려고 이렇게 네 오케이 estou 한국어 너 그 백 다시 스탑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들어요 다시 스탑 오케이 스탑 그만큼 그만큼 좀 더 좀 더 네 다 들어요 다시 스탑 다 끓으려고 네 이게 방크러치에요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가 이게 따라하세요 반클러치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반클러치 반클러치 오케이 오케이 언덕에서는 언덕에서는 차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거 먼저 딱 이거 밟고 요거부터 떼면 차가 뒤로 밀린다고 뒤로 밀린다고 그래서 이런 언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놔봐요 일단 놔봐요 하나 둘 다 들어 셋 오케이 다시 스타 하나 둘 하나 셋 오케이 다시 스타 하나 둘 셋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네 좋다 오케이 항아님 다행 둘 둘 넷